AMD RX 588GB 그래픽 카드는 게임 및 그래픽 영역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하여 사용자에게 성능, 경제성 및 고급 기능에 강력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몰입감 넘치는 게임 경험을 제공하고 까다로운 그래픽 작업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RX 588GB는 게이머와 콘텐츠, 제작자 모두가 선택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AMD RX 588GB 그래픽 카드의 주요 기능, 이점 및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시각적 우수성을 발휘하는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능 강구 AMD RX 588GB 그래픽 카드는 폴레리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8GB GDDR-OVRM을 갖추고 있으며, 인상적인 게임 및 시각적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활한 게임 경험을 제공하고, 그래픽 집약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둔 이 그래픽 카드는 매니아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선택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주요 특징들 8GB GDDR-OVRM 넉넉한 8GB GDDR-OVRM을 통해 RX 580은 최신 게임과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더 높은 해상도에서도 부드럽고 반응이 빠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폴레리스 아키텍처 폴레리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된 RX 580은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결합하여, 인상적인 비주얼 제공과 전력 소비 최소화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래픽 카드를 제공합니다. 프리싱 기술 AMD의 프리싱 기술이 지원되어 끊김없는 게임 경험을 보장합니다. 저렴한 성능 RX 580은 경쟁력 있는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을 제공하므로, 그래픽 카드를 찾는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결론 AMD RX 588GB 그래픽 카드는 성능, 경제성, 고급 기능 간의 탁월한 균형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계속해서 확실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몰입감 넘치는 게임 경험을 원하는 게이머이든 안정적인 그래픽 처리가 필요한 콘텐츠 제작자이든 RX 580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